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터무가 출발했다는 점과 대상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오늘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 검찰, 그리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의 누군가도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가 특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네, 더 강력해진 특검법안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발의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요. 기존에 명품백, 주가 조작, 임성근 사단점, 구명로비 등등 해서 8가지 혐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5가지가 추가돼서 13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책 한 권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고요.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 요구가 또 와서 또 안 될 경우에는 네 번째 발의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의혹이 더 늘어날 것들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는 갈수록 더 커져갈 텐데, 지난번에 상설특검법에서 다루기로 했던 세관 관련 외압이랄지, 산부토건 주가 조작, 그 문제도 포함을 해서 아마 투트랙으로 함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까지 하니까 혐의가 13개인데 역대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혐의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고의로 수사 지연한다거나 사건을 또 봐주기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특검까지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갈수록 혐의는 늘어나는 것이고 또 매운맛으로 점점 더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신동욱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발의 내용은 모두 카더라 수준의 추측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 독대 때 다뤄질 내용으로 지금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죠? 사실 신동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인생 전체를 특검하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검은 사실 구체적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특검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자신들이 의회에서 가진 권한을 악용해서 특검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의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독대 일정과 의제가 확실히 정해져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더 여론이 악화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다시 11월에 올라와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의결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를 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재관 위원님, 지금 거부권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는 명백하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국민의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여론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이 얼마 전 여론조사도 좀 높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그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거부권 행사 뒤에 다시 한번 추진했을 경우는 그때 재표결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고요. 국민 여론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MBS 조사는 한 65%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죠. 이미 65% 정도 되면 거의 많은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계속 108석을 가지고 계속 막고 있고 용산도 그 108석만 믿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재표결 때 4석이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금 8석을 계속 사수할 수 있느냐, 100개 이상을 계속 사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친륜과 반륜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돼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달려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당이 언제쯤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리합니다마는 저는 1년, 아까 공소시회 1년 얘기하셨는데 1년 전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8석, 이 8석, 108석으로 인해서 전국이 계속 막히고 있는데 그것으로 계속 막고 있는 여당이 점점 구렁텅에 빠지고 늪에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제 다음 달이면 인기가 반환점을 도는데 반환점 돌자마자 정방몰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특검법안을 더 추가, 혐의를 추가해서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 상설특검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건 몇몇 혐의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간은 짧고 수사팀은 좀 축소되지만 하자는 건데 그건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움직임인가요? 네, 그건 별도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또 이 특검법 안에도 그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산보토봉은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도이치모텅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108석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번에도 좌절된다면 또 특검법 발의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표 한 표 모아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에는 민주당 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종국에는 민심 또 지역구민들의 어떤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4표 이탈도 저희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한두 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바였기 때문에 뜻밖이었던 것이고 내부에서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구나. 국민 눈치를 조금은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도는 입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높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애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대가 됐지 면담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격화시키는 분위기인데 대통령실은 그 내부에서 뭔가 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특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대표의 입장이.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시간은 민주당 그리고 민심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표결해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협조를 하거나 혹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은 그런 특검법 이런 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추격되는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 시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요구사항 아닌가요? 오늘 나온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사실 지난 선거 과정 거치면서 자신이 일선에 있는 민심을 들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요.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라는 라인. 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제기했던 의혹들. 자신이 SGI 서울 보증보험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 또 명태균 씨가 언급했었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해소에 대통령실이 나서달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특검법이 다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해서 재포결까지 가는 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지금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예단에서 바로 특검법 이탈, 찬성 이탈표가 몇 표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야당의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여기 있는 누구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궁금한 내용이긴 해요. 시청자들께서도 그 부분을 제일 지금 신경 쓰실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신속 추진한다. 11월 안에 재포결까지 마친다라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김용남 위원님, 김유정 위원님. 통과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용남 위원님. 이 상태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주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 거쳐서 폐기 수순을 무한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공론회장이 국회를 떠나서 광화문이 됐던 용산이 됐던 보다 범위가 확산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또 한 번 반복하면 글쎄요, 재의결에서 또 폐기되는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말씀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충분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고 민심도 이런 정도라면 이게 특검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고 공은 이제 대통령실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독대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당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특검표 이탈은 없다고 봐야겠죠. 김종인 의원님 앞서 이탈표,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듣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차곡차곡 지금 쌓아 나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거의 나라를 다 뒤덮어버리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울만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주저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숨죽에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어떤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폭발적인 무엇이 더 나올지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국감에서 강혜경 씨의 어떤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관련한 4천 개의 어떤 뭔가 녹지 파일이요. 녹지 파일 이런 걸 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오늘의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불기소 처분하고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걸 되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고 민심은 결국에는 야당 편일 수밖에 없고 진실은 규명하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은 꼭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